박병창 부장님 박병론이 거의 무게를 더 많이 싣고 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스아 1.5%라고 했는데요. 주중 고점이 5.2%였어요. 그러니까 7% 정도의 변동성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위기 상황이나 텐트럼이 발생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난주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0.24%, S&P500이 0.21% 하락인데요. 약법 수준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고점으로부터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약간 올라와서 110달러 정도의 다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고요. 딸랜드스가 104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다시 1,270원까지 올라왔고 우리 시장이 다시 또 박스권에서 하단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위안화가 6.6위안으로 위안화가 같이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동하면서 우리 시장도 우리의 원화도 계속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은 FOMC 회의를 마치고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3.14%까지 종과 기준으로 올라왔습니다. 2018년만, 2019년도에 3.24%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돈이 많이 풀려있고 빠른 속도로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약간 더 5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컨셉이 지금 상경되고 있습니다. 2년 만기 국제수익률도 2.7%까지 올라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인상시킨다고 하면 2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장당이 금리차에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10년 만기 국제수익률보다 2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올라오면서 장당이 금리차에 걱정하는 그런 우려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마감 후에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변동선 자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 빅테크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시장의 변동선을 키웠는데요. 지난주 말과 이번 주에는 중하이테크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성장주에서 종목별로 급등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 한 번 쭉 빠지고 그다음에 조금 그보다 규모 작은... 시총은 좀 규모는 작지만 지난주에 대표적인 쇼피파이가 급락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도 그런 종목들에 의해서 전체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겠지만 종목별로는 등락의 차별화가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의 1.88% 하락해서 2644포인트 2646포인트 박스권의 하단 부분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내내 지난 한 3주 동안은 상대적으로 견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지난 미국이 5%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아침에 1% 하락하다가 반등을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후장에 들어서 다시 대밀렸습니다. 그것은 홍콩과 중국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정책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코스닥은 2.2% 지난 주간 하락을 해서 884포인트에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직전에 저점, 1월에 있던 저점 부분을 깨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아래로 룸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주간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것은 국내 기관들이 매수가 좀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매도였습니다. 연기금이 980억, 사모펀드는 3,027억 매도했는데 사업펀드 매도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의 매물이 좀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별로 종목만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동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 인텔의 K-장비 협력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 그리고 미중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또 관련 종목, 그리고 애플의 자율적 얘기 나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5G 수출 관련해서 거기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지난주에 되돌아보면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했거나 또 오르는 그런 종목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는 그냥 박스권 안에서 위로 올라섰다 내려섰다 하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고 이슈별로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홍콩, 중국이 급락한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중국의 정책이 지난주에 하나 나온 게 좀 이따 뉴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 이 내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11일 날 발표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일 저녁 9시 좀 넘어서 밤에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12일 날 반영이 되겠죠. 미국의 4월 CPI입니다. 지난 3월 CPI가 8.5%였고요. 이번 예상 시장 컨셉은 8.1%입니다. 그래서 약간 둔화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뉴스 들은 이벤트들은 9일 날 중국의 무역 지표가 발표되고요. 10일 날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되고 옐런 장관이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앞으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내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11일 날 미국의 4월 CPI, 12일 날 BPI가 발표되는데 11일 날 중국의 4월 CPI, BPI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11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중으로는 12일 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수급 중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러시아 전승 기념일에 러시아에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FLC가 끝났기 때문에 연주위원들이 여러 곳에서 각종 발언들을 하죠.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많을 것 같고요. 중복별로는 코스닥이나 중소용주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피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분기 실적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종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 상하이 지수에 컷장판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바이오 지수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해서 뉴스를 그냥 가져온 거고요. 바이오 지수 50개 종목을 선별 구성해서 바이오 지수가 새로 출시한다는 것도 뉴스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요? 아니면 중국에서? 중국이요. 네, 중국에서요. 바이오 지수가 출시가 되고 이거에 다른 또 ETF 같은 거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지금 보면 어니시즌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텝 금리 인상은 말이 많았는데 현실화됐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18년, 2019년도, 2018년도에 양적 긴축을 미국이 할 때 나스닥이 그 월에 15%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9% 마감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반등했다 그 다음에 또 하락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에 13%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반영하기보다는 양적 긴축을 지금 반영하면서 움직였다. 즉, 금리 인상 반영은 1월에 반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양적 긴축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니시즌이 마무리됐고 금리 인상은 현실화됐으니까 반영화됐고 양적 긴축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 이제부터는 경기 및 인플레 전망에 대해서 논란 이것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 글치로 투자 판단의 시차 고려 이렇게 필요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한 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축 속의 경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거기에 환율이 고공권을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도 침체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한 축에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지수 하단을 밝혀서 방어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냐. 이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가 초에 전체의 30% 정도까지 지분을 줄여놨는데 외국인들이 매도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 반등을 단기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 지난주에 있었던 4월 말, 5월 초 하락에 매수를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번에 수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한편으로는 갖고요. 한편으로는 이번에 반등할 때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현금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양측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구분해서 빨간 글치로 표시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투자 판단의 시차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판단의 시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번에 매수해서 이번 반등에 나온다면 거기서 매도를 한다는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들어가서 내가 1년 기다리겠다, 2년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은 쉽지 않겠죠.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전체 시황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시차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제가 텍스트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1997년 12월에 외환위기를 우리 맞았죠. 그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아시아가 외환위기를 맞은 거지 않습니까? 외환위기를 맞고 나서 약 1년 반 정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반등을 해내면서 그때 반등의 기치는 뭐였냐면 IT 버블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IT 버블을 형성하고 나서 2000년, 2001년도에 IT 버블 붕괴가 있었죠. IT 버블 붕괴가 있고 나서 그다음은 또 어떤 것으로 시장이 끌어올렸냐면 제조업의 부흥으로 끌어올렸어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올랐던 거거든요. 제조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 말, 2008년도에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또 폭락을 했죠. 그래서 2008년도에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극복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의 10년 동안은 미국의 빵즈들이 이끄는 인터넷. IT 버블 때 발생할 때는 인터넷의 시발점으로 시작을 해서 인터넷을 응용한 사업이 발전한 겁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팬데믹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데믹의 버블이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팬데믹의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팬데믹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것이 다시 또 극복하면서 진행이 될 때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항상 그다음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여태까지 과정을 보면 이렇게 핑퐁처럼 핑퐁처럼 IT가 대세였다가 제조업이 대세였다가 그다음에 또 인터넷을 비롯한 IT가 대세였다가 그다음에 또 제조업인가? 아니면 IT 쪽만 좀 바라본다면 인터넷이 처음에 대도가 되었고 인터넷을 응용한 산업이 부흥을 잃었고 그렇다면 그들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지금 플랫폼 회사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다 가장 크게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다음은 얘네들이 아닌 그다음은 무엇일까라고 지금 본다는 거죠. 제가 뜬금없이 위표를 드리는 이유는요. 시장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탑뉴스에 보니까 우리 김영인 교수님이 이번에 반등을 한다면 팔고 내년에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니까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오늘 아침 탑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해서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봤거든요. 그분 의견이 전체적인 경제적인 흐름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고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저는 데일리로 방송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매일매일 그냥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요. 매일매일 발생하는 뉴스들이나 또 지금의 상황만 이렇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없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건 아닌 거거든요. 세계 경제가 그리고 주시장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이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걸 투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 단계거래 하시는 분들은 또 상관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IT 반도체와 자동차를 가지고 하반기에 가져가야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들이 특히 많이 나오냐면 지금 플랫폼 회사들이나 서비스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단계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핑퐁이라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인터넷이었다가 제조업이었다가 또 인터넷 기반의 산업이었다가 또 지금 약간 제조업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거하고 똑같이 가느냐 똑같이 가지는 않고요. 과거와 플러스 알파의 무엇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다면 이런 거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조업인데 과거의 제조업이 아닌 IT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으로 간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산업을 생각하면서 그런 쪽에 자꾸 지켜보면서 종목을 바라보고 하면 사실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시황이 힘들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오히려 그것이 안정적으로 주입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IT와 제조업이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를 사고 싶죠? 그렇죠. 사고 싶고 그럴 예정인데 이전에 선택이 잘못됐든 아니면 환경이 잘못됐든 뭔가 물린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그 새로운 아이들에게 가야 될지 그 고민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 여러분 보시면 오늘 아침에 조관신문에 나오는데 김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번에 반등을 줄 때 정리해라.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교육 교수님은 또 모실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냥 교수님 입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고 저의 판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비중이 아주 작거나 전체 내 자산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1억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300만 원, 500만 원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두 배 나와도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목 수를 조금 정리하는 게 나겠군요. 네, 그런 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 중에서 내가 그다음에 이것을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 300, 500밖에 없어요. 어차피 두 배 나봐야 소용도 없는 친구인데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마이너스 대봐요, 어쨌든. 그런데 그 현금이 있어야지만 위험 관리할 수 있고 다른 쪽에 오히려 더 많이 살을 붙여서 그다음에 내 자산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1억인데 300만 원뿐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정말 좋은 것 같아, 보기에는. 그러면 이걸 더 사야죠. 그 비중을 더 높여야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종목이 좋으냐 안 좋으냐로 봐야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군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인데 여러분,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반등을 한 번 하지 않겠냐는 얘기들 요즘에 솔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상황에는 경기 침체나 매크로 변수보다도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CPI의 상승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등의 기회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워낙에 지금 늘려 있고 시장이 지금 심리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내가 여기서 그 사이의 틈을 타서 수익 추구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있는 거에서 관리를 갈 거냐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들 한번 좀 볼까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지금 걱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중국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제로 코로나 정책 고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리퀘찬 총리가 지난주에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 부분이 복잡하고 엄중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도시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망 해소가 지연되고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위안화 가치가 하락이 되고 원화 가치 약세도 계속 지속됩니다. 이것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에 우리 벌써 한 3, 4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경이나 상해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가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많았는데 확실히 본인들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나 유럽처럼 위드 코로나를 하면 중국의 그 인구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60만 명까지도 됐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했을 때요. 그런데 중국은 7억 명인데 같은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 500만, 1000만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의류 시스템이 그걸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의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봉쇄가 계속 일어나고 이것이 세계 경제에 지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도시 봉쇄가 어느 정도까지 길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실업률하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나왔는데요. 4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31.85달러. YOY로 약 5.4% 인상된 건데요. 이것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텍스트는 있으니까요. 하나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올랐어요.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직까지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구인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비용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익의 감소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번 2분기에는 감액이 되지 않겠냐. 그런 뉴스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의 이익 동향 변화. 보통 보면 월간 단위로 하고 주간 단위로 있는데 월간 단위로 나온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이익 전망은 2분기에 약간 하향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전망이 전체가 전망의 하향은 뭐냐면 전내에 있었던 4월에 만약에 마이너스 2%였는데 마이너스 1.5%가 됐다. 그럼 상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전부 다 조금 낮았다. 네. 좀 낮았다라는 국가는 호주, 대만, 한국을 지금 꼽고 있고요. 하향 국가는 유럽, 중국, 홍콩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한국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 국내 업종별로 이익 전망을 보면 전망이 좀 상향된 곳은 에너지, 운송, 철강, 비철금속, 반도체, IT, 하드웨어 쪽이 들어가 있고요. 하향 내 쪽은 조선기계, 호텔, 레저, IT, 가전 쪽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여드리고 불러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첨언을 꼭 합니다. 어떤 첨언을 하냐면 전망이 상향됐거나 하향됐다 해서 주가하고 이퀄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익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것을 이미 반영한 쪽은 상향돼도 빠지는 거고 하향된 것을 반영하면 오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상향, 하향 업종에 다 있네요, 하여튼 제가. 아니, 없을 수가 있나? 돈 모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네요. 보니까. 너무 많아, 내가 볼 때. 자금에 비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정리 좀 해. 네,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그저 박병창 부장님하고 저기 또 누구야? 여미사? 여미사님하고 이렇게 상담 좀 해요. 대책 회의를 해. 그래서 다 깐 거잖아, 이미. 뭐 이제 종목은 다 나왔죠, 이제.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여, 3분의 1로. 점심 식사 한 번 하시죠. 아, 그럴까요? 아, 공짜로 안 된다? 아, 공짜 점심 없습니다. 공짜 점심 없다. 어, 그거 의미 있네. 아니, 점심은 제가 맛있는 걸로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적인 전 프로님의 자산도 자산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면, 후원은 나중에라도 이제 반응들께도 또 같이 한 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셨습니다. 뉴스 세 가지 정도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에 대해서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한 1년 동안 수소법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타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회 소위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안 이거 지금 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 정부에서 했던 건데, 이번 현 정부에서 이어받아서 수소를 자원안보로 관리육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통과될 게 확실해 보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애플에 올라탄 K-기업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굉장히 좋지 않겠냐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이폰 부품의 30%가 한국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삼성하고 LG의 거의 대부분이고요. 중소형도 좀 있는데, 중소형도는 그래서 등락폭이 훨씬 심하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가 있고요. LG전자, LG인호텔, LG디스플레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전에 한 번 아크케이에 반대로 움직이는 ETF가 출시됐다고 하면서 제가 재밌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진행이 계속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 버는 ETF가 출시가 됐는데, 이거 가져온 이유는요. 거기에 어떤 것들을 투자하는가. 이건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사실은 현금이 맞는데요. 현금이 맞는데, 이런 걸 투자한다는 거예요. 물가연동 채권. 이게 비중이 제일 많더라고요. 한 65%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거, 금, 석유, 달러에 투자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물가연동 채권은 각 증권사, ATS에 들어가면 물가연동 채권이 있어요. 물가에 오르는 것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달라지는 채권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업플레이션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연동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관없다는 거죠. 이 사업, 이 ETF는. 물가연동 채권하면 인플레이션은 좋죠. 네, 좋죠. 이자를 그만큼 더 주는 거예요. 물가에 따라서. 그런데 달러에 투자하는 건, 현금에 투자하는 건 이건 좀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이제 스택업플레이션이니까 물가는 올라오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위기 상황이 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하고 달러가 있어요. 그래서 금하고 달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올라간데도? 위기가 위기 상황이 되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안전자산. 지금 보면 달러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104,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달러가 강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라는 건 항상 상대 비교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유골을 가져온 이유는 그러면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럴 때는 어디 투자해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던지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딱 여기입니다. 물가에 오는 채, 부동산금, 석유, 달러에 많이. 레이달리오도 이런 쪽에 투자를 했었고요. 균형을 맞췄던 거고요. 그런데 참고로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괜찮았냐.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더니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뭔가 피해가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ETF까지 출시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채권들이, 이런 자산들이 같이 같은 방향일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금, 달러, 석유. 물가 연동채권 올라가는데 부동산이 올라가나? 예를 들면. 금리 폭등하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석유도 내리지. 그러니까 안 좋으면 석유가 내리죠. 이거 안 살래. 안 사요, 안 사. 이거 ETF 있잖아요. 너무 많아. 내가 볼 때 너무 많은 ETF들이 쏟아지는 것도 리스크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저게 오히려 ETF라는 게 좋은 상품이긴 한데 너무 저번에 뭐죠? 아크케이. 반대로 한 거. 샤아크 역으로 한 거예요. 그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 ETF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수급적 왜곡기 발생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적당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ETF도 엄청 많더라고 진짜 종류들이 별별게 미국은 특히 정말 생각도 못한 ETF들이 엄청 많아갖고. 자 하여튼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네 살펴보고 내일 아침 다시 우리 박병기 장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위즈덤 칼리지. 첫 개강일인 5월 10일 전까지가 마지막 얼리버드 할인기간입니다. 아직 입학하지 못한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10명이나 모았는데 조금만 더 깎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직원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궁금함이 되신다면 010-3898-2324 010-3898-2324로 전화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